이야 이제 역사적인 순간 1분전 입니다. 황용홍 콘서트 봄날의 고백 꽉 찼습니다. 꽉 찼고 꽉 찼고 꽉 찼고 어머님들 머리에는 어제와 똑같이 해바라기 전국 다에서 매진을 했습니다. 대박입니다. 이야 황용홍 만세 입니다. 황용홍 화이팅 입니다. 황용홍 화이팅 황용홍 님 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. 기가 막힙니다. 이야 황용홍 만세 만세 입니다. 황용홍 만세 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야 이 수많은 팬들이 황용홍 만세를 외치시면서 안녕하세요. 황용홍 만세 입니다. 저기 보이시죠? 무대에서 황용홍 만세 입니다. 황용홍 만세 이야 우리 해바라기 어머님들 쭉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쭉 있습니다. 이야 대단합니다. 우리 황용홍 님에 대한 응원팀 대단합니다.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우리 황용홍 님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황용홍 만세 황용홍 만세입니다. 안녕하세요. 황용홍 만세 황용홍 만세 황용홍 만세 황용홍 만세 황용홍 만세입니다. 우리 황용홍 씨를 응원하러 오는 우리 이상구여 황용홍 씨 화이팅입니다. 황용홍 님 화이팅입니다. 대단하십니다. 황용홍 님 많이 응원해주세요. 네 여기로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. 머리는 뜯지 마시고 우리 황용홍 님 오늘 일로 갈 건데요. 쭉 보시면 알겠지만서도 이야 이 비상 부르면서 여러분도 이제 가득 찼습니다. 우리 가득 차서 네 쭉 계속 올라가겠습니다. 오늘도 해요. 네 네 네 쭉 해서 네 지금 우리 황용홍 님에 대한 공연 방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야 대단합니다. 쭉 가득 찼습니다. 가득 찼고 아직도 들어오고 계세요. 바깥에서 음악 응원하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고 황용홍 만세 네 만세입니다. 대박입니다. 대박 이야 안녕하세요. 황용홍 만세입니다. 우리 황용홍 씨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네 알겠습니다. 황용홍 씨 우리 황용홍 씨 팬 여러분들 오늘도 가득 자리가 찼습니다. 지금 이제 1층 자리깍 찼습니다. 아유 안녕하세요. 네 우리 백설공주님 네 우리 황용홍 씨 대단합니다. 아유 안녕하세요. 오늘 또 오셨네. 네 또 앞자리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네 네 우리 어머님들 해바라기 무대에요. 해바라기 예뽕님이셨구나 아까 봤어요. 우리 경기 나무식군데 1층으로 가는거 어제 그 쌍꺼풀 하신 분 아니에요? 맞습니다. 네 아유 야 이분 스타야 스타 9988 퀵퀵퀵퀵 퀵배달 전화 주십시오. 네 퀵배달은 우리 예뽕님한테 네 퀵배달은 예뽕님 황용홍 만세 황용홍 만세 하시구나 네 우리 어머니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. 네 황용홍 만세 황용홍 만세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황용홍 만세입니다. 황용홍 만세 네 황용홍 만세입니다. 네 황용홍 많이 응원해주세요. 황용홍 만세 황용홍 만세 황용홍 만세 황용홍 만세 대단합니다. 황용홍 만세 이제 역사적인 순간 1분전입니다. 황용홍 콘서트 봄날의 고백 꽉 찼습니다. 꽉 찼고 꽉 찼고 꽉 찼고 어머님들 머리에는 어제와 똑같이 해바라기 전국 다해줘다 매진을 했습니다. 대박입니다. 이야 황용홍 만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수많은 팬들이 황용홍 만세 황용홍 만세 황용홍 만세 황용홍 만세 황용홍 만세입니다. 저기 보이시죠? 무대에서 황용홍 만세입니다. 황용홍 만세 이야 우리 해바라기 어머님들 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쭉 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. 우리 황용홍님에 대한 네 응원팀 대단합니다.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우리 황용홍님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용홍 만세 황용홍 만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용홍 만세 황용홍 만세 황용홍 만세입니다. 우리 황용홍씨를 응원하러 온 우리 이상구현 황용홍씨 화이팅입니다 황용홍님 화이팅입니다 황용홍님 화이팅입니다 황용홍님 화이팅입니다 대단하십니다 황용홍님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여기로 이렇게 들어왔야 합니다 네 머리는 뜯지마시고 ㅋㅋㅋㅋ 황용홍님